KNN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부산 경남에서는 각각 800명이 넘는 코로나19 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위력을 떨치는 가운데 부산 경남 모두 하루 확진자 수 1,000명을 코앞에 둔 상황입니다. 김동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부산의 코로나19 새 확진자 수는 823명, 경남은 828명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300명대였던 확진자 수는 다음 날 500명을 넘어섰고 이어 700명대 그리고 나흘 만에 8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연일 최다 확진자 수를 경신하고 있는 경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곧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확진자 폭증세는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파력 때문인데 위력은 다소 약해 보이지만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대응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가 늘면서 경증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위한 단기 외래진료센터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아니면 집에 있는데 계속 열이 나는 경우 담당하시는 의사선생님이 보건소로 의뢰를 하면 보건소에서 다시 우리 병원으로 의뢰가서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신속 항원검사가 도입돼 검사 방법이 달라집니다. 감염 치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신속 항원검사 양성자는 PCR 진단검사 우선 대상이며 단순 검사 희망자나 방역패스가 필요한 사람은 기존 PCR 검사 대신 신속 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산은 매일 새로운 융업소발 신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고 경남은 가족과 지인을 통한 지역 확진자 접촉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